나를 바꾸는 백일 7일째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해탈입니다. 모든 일에 무심하고 마음에 일이 없게 하면 마음은 자연히 깨끗하고 맑아진다. 경호 스님의 말씀입니다. 갖지 못한 괴로움, 하지 못한 괴로움, 되지 못한 괴로움 모든 괴로움은 욕심이라는 시약, 집착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제 그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바를 묵묵히 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뻗어가는 모든 것을 고치려 하거나 노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할 바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한 발 한 발 나는 해탈의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탈이란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경지로서 인간의 세속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 근본적인 아집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탈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나아가야 할 필수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해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결과가 쌓이고 또 쌓여서 나라고 하는 고집을 버릴 때 바다같은 마음이 되기에 무엇이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사람 해탈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보적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양하면 해탈의 한맛이 된다. 네, 해탈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해탈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모두 자기 자신의 선택이며 그 씨앗의 결과인 열매를 받는 것도 또한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해탈은 자신이 이룬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처님을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 부처님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는 시간 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탈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탈은 더 멀어집니다. 해탈하려고 하는 원력만 세워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해탈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소산대사의 해탈시, 해탈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흉험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에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도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 잊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도 살다가 가세 다 바람같은 거라오 뭘 그리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 보라일 뿐이요 폭풍이 아무리 새도 지나간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게 있으면 주워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내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캄캄한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를 게 있겠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하여 뭐 달라질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내 인생 내 인생 너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날을 바꾸는 백일 27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